여성 가는 길 여성 가는 길 여성 가는 길 4번 좌석입니다 아, 그렇지? 여성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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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하셨어요? 아니요 밥이나 라면 준비해 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겠다. 오씨, 대박. 돌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집게? 고. 집게니. 짠. 첫 끼 되게 너무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면 포장? 또 저녁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이 쪼빠질까? 응, 열심히 걸어야 돼. 진짜? 이렇게 대게만 산, 진짜 산 먹으면 진짜. 이게 찐이지? 아, 정신 못 살겠네. 약간 마약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네? 이제 알겠지? 응. 나라가 허락한 거 이름 말아. 대게. 이거 알지? 뭔데? 먼저, 이제 먹으면 맛있다. 아, 먹으면 맛있다. 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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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먹어서. 소스지. 국물이 시원한 것 같아. 딱 떠. 미친놈? 응. 통통이 라면 먹고 먹으면 간이 없거든? 그래, 맛있다. 뚫어. 풍미가 라면 샘플을 뚫어. 엄청 고소한데? 이거지. 뱉어, 뱉어. 야, 더 뱉어. 다 놓고 와라. 여기 국물을. 헬롱. 짠. 이렇게 좋나? 이런 거 되게 많다. 얘도 다 글쎄 좋아. 이게 꽤 크지, 욕조? 크는데? 이 정도면 진짜 꽤 큰데? 아니, 커텐 여기가 다 바다잖아. 걷어봐. 대박. 우와. 이게 스피커가 아니라는 거지? 아, 이거는 스크린 있는 거고. 이거 걷어볼까, 스크린? 우와. 우와. 오빠, 여기에 바다 비친다. 우와. 대박. 크레이지. 진짜 해 뜨는 거 봐야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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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너무 좋아. 내가 예약한 곳. 그저 간다. 여기도 꽤 넓어. 주방. 그러니까. 이거 그냥 주방 겸 거실 아니야? 그러니까. 어, 이거 봐. 되게 넓잖아. 꽤 넓지? 어, 되게 넓은데? 여기 소파도 있어. 우와. 우와. 아니, 지금 뷰가 쩐다. 뷰가 부각이다. 뷰가 부각이다. 아니, 이게 다 바다야. 여기 테라스도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테라스.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진짜. 여기 밑에 카페. 여기 카페가 있다. 여기 카페 사와서 이렇게 마시면 되겠는데? 예쁘. 여기 안주면 너무 맛있잖아. 아, 이렇게 맛이 있구나. 아, 근데 이게 너무 좋다. 어, 저쪽 다리 많이 비웠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 별로 없어. 평일이라. 비워놓고 갈까? 응, 가자, 가자, 가자. 아, 맞네. 평일이구나. 그치? 식기도 다 있어, 종류별로. 근데 필요한 것만 있어. 우리 와인, 맥주, 소주 다 샀지, 종류별로? 어. 근데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기 진짜 힘들겠다. 뭐 가격이 있지만은. 욕실은 어때? 욕실도 괜찮아. 욕실도 괜찮아. 어, 맞네? 어. 깔끔쓰. 출발. 출발. 네, 왔습니다. 요스. 우와, 대박. 우와. 엄청 쉽다. 고마워. 어. 고마워. 성전자가 왔어. 고마워. 진짜, 이렇게. 그랬지? 국기무역. 더블블라ink. 모아. 여보, 여기 너무 좋다. 내 생에 최고의 생일선물이야. 고성 속초 풀코스라니. 내 35번째 생일선물. 너무 고맙다. 난 너무 행복해. 뭐 하는 거야? 영상 편집. 내 생에 최고의 생일선물이야. 명품 백보다 스팀 백보다 더 좋은 선물이 아닐까. 뭐야? 고맙다. 늘 감사하다. 나 이거 내일 읽어야겠다. 대박. 날씨도 깜짝이야. 우와, 미쳤다. 장갑이 있었네. 우와, 처음 먹어. 뭐? 소주. 소주? 그렇지 않아? 이거 찬살이 있네? 그거? 어. 약간 슈퍼크림 와인 섞은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음. 청하에다가? 고기가 너무 적응가? 고기가? 먹을 수 있겠어? 음.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충격 고백. 사실 고기 잘 모르는 거 같아. 충격 고백 알고 있어. 아, 나 싸드릴게요. 응. 다 익은 거 맞아, 근데? 응. 익었어, 익었어. 이거 뭐? 응? 목살이야, 목살. 목살은 뭐가 달라? 난 이렇게 쌍꺼, 난 쌈을 못 싸. 충격 고백. 나 쌈을 못 싸. 대환장국. 잘하는 게 없어. 이거. 오빠가 가려. 맛있어? 음. 이게 뭐야, 근데? 나도 오빠처럼 해. 음. 먹는 건 똑같이 먹어. 음. 진짜 괜찮은 맛이다. 이런 맛. 아, 사장님. 짠.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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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나중에 잘 때 돼서 보니까 앞머리 홀랑크 다 있어. 하하. 형정 살짝만 올려볼게. 무섭네? 기름이 맛있다. 내가 해볼까? 응, 그저에서. 호요저. 오, 호요저. 오, 호요저. 오, 호요저. 오, 오. 메뉴 잘못 골랐어. 아무 생각 없이 현장 샀어. 맛있게 드시기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다른 거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네네 괜찮아요. 해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왜? 나야? 미쳤다. 부자 같아. 이걸 다 가진 것 같아. 망정닭강점. 술 살짝 올라와 봤어요? 그랬어? 나는 오늘 밥 막걸리 먹을 수 있어. 오빠 안 되지? 나 먹는 거 구경해. 여기 많이 남았는데? 응. 생각보다 많아. 다 먹을 수 있나 이거? 야 이게 한 10%? 15% 하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30%? 나 소주 2단. 와 이거 신기하다. 17. 유튜브에 바베큐 찍어 올리는 사람들 중에 제일 못해? 제일 못하고 제일 못 먹어. 국기도 못하고 밥도 못해. 나 이거 살짝. 나 사장님 왔을 때 좀 창피해. 고기 너무 좋아. 고기 좀 늦게 꺼냈어. 고기 좀 늦게 꺼냈어. 고기 한 잔만 해. 오빠 원샷? 어. 어? 원샷.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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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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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씨 취했네. 이러면 빼박이야 알지. 아니 안 취했네. 억울한데. 안 보였어 진짜 안 보였어. 아 아까워. 해 해.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해. 해. 좋아. 벚꽃이 대박. 지금 딱 먹고 왔거든요. 지신. 그분 안 모시지 않아요? 모시는 신이 아니지 않아요? 음. 먼지? 응. 진짜 안 나왔네. 아니 이따가 계속. 아. 있어. 구경하고. 이러면 어떻게 thanked. 그니까. 바쁘지 않나? 이. 완전 지금. 대상. 우. 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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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좋다. 우와. 이렇게 하면 잘 나오지 찍어볼까? 밥 막걸리 마시자 먹어봐 오빠 이거 안 흔들어도 되는거지? 흔들어야 되나? 가 조심해 괜히 긴장했네 맛있어? 오 밥 한바야 오 진짜 맛있나? 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와 조심해 대박 와 진짜 맛있다 세상 좋아졌다 우리같은 아이스들 먹으라고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주종이 몇개야 지금 소주 맥잠맛이 맞이 2개 2개 맬로 멍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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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케